오늘 아침에는요. 어제 도넛스하고 남은 걸 기름 없이 그냥 마른 팬에다 구워서 쿠키를 만들었어요. 아주 기름지지 않고 영양, 호두하고 자색고구마, 견과류 아들하고 과일, 유장, 단감 들어간 쿠키에다가 아침에 커피 한 잔씩 마시고 있어요. 이것은 한 50년, 4, 50년 전에 구상 조각을 잔디밭에 눕히려고 대리석으로 뽑으려고 했던 작품인데 지금 40년째 이루고 있네요. 내가 만든 벽난로, 벽난로가 요새는 떼질 않고 있어요. 농가주택을 마루를 뜯어가지고 만든 거실이에요. 거실 겸 서재 예 감사합니다.